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희기필수예약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 김한빛입니다. 직장인 한국희기필수예약품센터고요. 여기 보시면 환자분들이 적어주신 포스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 보통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적어주시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희도 힘든 와중에도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온도가 유지가 안되면 전화 울리면서 삐용삐용 하면서 알람이 뜨니까 언제든지 냉장고가 문제가 있을 때 냉장이 잘 안되고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환자분들을 위해 약만 있습니다. 약은 지금 인천공항에서 오고 있는 중이고 도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차에 백신이 들었는지 모르고 아, 페이크성으로 이제 하다가다가 와, 멋있다. 영화잖아. 전국에 계신 소수의 희기난치 질환자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저희 한국희기필수예약품센터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힘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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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